안녕하세요. 여기예요? 이게 뭐야? 뭐야, 군대 너무 싫은데? 뭐가 이렇게 허름해 보여. 동생 분, 여기는 독수리. 여기는 독수리. 아, 진짜? 아, 진짜? 여기는 독수리, 여기는 독수리. 여기는 독수리. 여기는 독수리. 아, 형도. 야, 거기 내 자리에 비켜. 야, 거기 내 자리에 비켜. 야, 비켜. 미안한데 오늘 내가 약간 주인공이야. 야, 비켜봐. 두 회를 비워가지고 내가 원샷 좀 받아야 돼. 그래, 너 앉아있어. 아, 네. 아니네. 모두들 쇼컹! 모두들 쇼컹! 뭐야, 뭐야? 뭐야, 갑자기? 뒤에 봐봐. 이 후에 유러블리즈가 우리 애한테 크게 발렸어. 우리가 이겼어. 장군. 장군. 장군이요. 별일 없었어. 무슨 장군이요? 난 박 장군이요. 난 신 장군이요. 왜 신 장군이요? 신 씨니까. 그렇구나. 이거 왜 목에만 키고 왔어? 왜 목베개를 하고 왔어? 목도리 도마뱀이요, 뭐요? 목도리 도마뱀이요, 뭐요? 목도리 도마뱀이요, 뭐요? 정국을 잘하는데? 재밌는 분이요. 왜 왔어? 이게 제일 가장 재밌어. 메시지가 왔어. 무슨 메시지? 아니, 왜 이걸 놔두고 저런 퀄리티 장비에 메시지가 오오오. 올 때가 제일 좋은데. 자, 보여주시오. 아, 오늘은 안 보는 걸로 하겠소. 안 보는 걸로 하겠소. 꿈을 꾸겠소. 대한민국 최고의 예능돌 슈퍼주니어. 와, 샤인이 10주년이지. 와, 10주년이야? 아기들이로던데. 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자, 그럼 이걸 한번 펼쳐보도록 할까요? 맨 펼쳐. 자, 여러분 오시죠. 뭐야? MC. 남을 알고 우리를 알면. 지피지기면 100점 100등. 2부 리더 온유. 리더보컬. 리드보컬. 리더보컬. 아니, 리더 겸 보컬. 리더보컬. 리드보컬. 1대 100에 나갔었어. 1대 100. 승부욕이 강하다.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 다투와 큐브를 즐겨왔는 거야. 그러면 오늘 온유의 대결 상대는. 바로. 다트를 잘하는 이택이 나가겠어. 내가 하겠어. 내가 다트 게임 열어둘렸어. 자, 다음. 굴곡 카리스마. 굴곡 카리스마. 민혁. 연예계 속난 운동 덕구. 아, 우린 운동 잘하는 사람 많지. 뭐, 다 잘하지. 아, 우린 운동 잘하는 사람 많지. 뭐, 다 잘하지. 그렇지, 우린 뭐 운동도 좋아하지. 다 잘해 진짜. 희철이도 못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희철이도 운동 잘해. 운동이 신경 좋아. 키. 아, 키. 4개 국어 능력자. 우와, 한국어. 4개 국어 능력자. 우와, 한국어. 우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역시, 맞는 녀석의 키. 이 친구 외국인 출신 아니었어? 얘, 얘 유학 갔다. 아, 진짜? 유학 가도 대구, 안 가도 대구. 이번 역은 대구. 내려도 대구, 안 내려도 대구. 안 내려도 대구. 조카 알려줄게. 왔다, 대구. 아, 놀러 가시오. 좋소. 알겠다. 그럼 우린 지금 바로 출동하도록 하겠다. 샤이니가 도착했다고 한다. 우린 지금 바로 대결을 펼쳐라. 지금 바로 떠나도록 하겠다. 반종의 끝을 보는 걸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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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인생극장. 인생극장. 그래. 결심했어. 샤이니 기다려라. 샤이니를 이기러. 빨리! 자. 오케이. 자. 올해로 개비 10년을 마신. 벌써 10년이요? 10년 동안 반짝반짝 피났던. 거부할 수 없는 너희들 말던. 거부할 수 없는 너희들 말던. 안 돼. 안 돼. 왜 이렇게 늦는다. 야. 게스트 소리 하는데 귀빵하고 있는 게 뭐야. 아유. 역시 이들에겐 전염모형이 최고인 것 같어. 거부할 수 없는 너희들 말던. 시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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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뭐야. 시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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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민이 없이도 저희가 형들을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태민은 두고 왔어요. 결국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동의할 텐데 나중에. 그러면 대결에 앞서서 퍼포먼스 그 안무를 살짝 보일 수 있나요? 그럼요. 의자가 필요해서. 아, 의자? 의자? 야, 이거 학교 의자 아니야? 저희가 의자가 아닌데 여기에 지금 있는 의자가 잘 어울리는 의자가 또 학교 의자. 이게 명품이에요, 앤틱 스타일이라서. 네, 압축을 왜 그래. 데리러 가! 음악 주세요! 고맙습니다! 연이 동의엔 뭐? 아니 whisk. register for a full time.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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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 우리 슈퍼주니어잣든스! 의자 우리 슈퍼주니어잣든스! 거기다가 우 LAUNTIA 하 nước 찾아있는 장소로 들어간 계획... 이것부터 이기고 와야 해! 야 나는 솔직히 나는 파워풀 해야돼 알지? 야 이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데? 그냥 한 눈에 못 잡았잖아 지금 샤이니는 약간 좀 부드럽고 약간 자유로움이 좀 느껴졌는데 샤이니만의 그 느낌이 있어요 뷰도 그렇고 자 우리 은혁 버전입니다 자 음악 주세요 저희 팀의 리듬 댄서 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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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됐어. 됐어, 됐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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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잘한다, 잘한다! 이 느낌 있어야 돼. 와! 저희가 여기까지죠,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죠, 이제. 오늘은 나이, 선후배 이런 거 다 뛰고 공정한 대결을 좀 펼쳐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샤이니 전략 지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헤어 디자인이라고 부르셨죠? 아, 그래서 어깨뽀하고 오셨는데. 아! 아, 염색해드려야 되니까. 아, 이거 오늘 디자인 카드였는데. 제가 약간 느낌이 나요, 샤이니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먼저 키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4개 국어 등록자. 영어, 일본어, 중국어. 대박이야. 3개는 맞는 것 같은데. 3개요? 한국어가 아니지. 중국어, 중국어. 중국어. 자, 영어! 저는 샤이니의 키입니다. 샤이니의 키입니다. 샤이니의 시진이. 알겠습니다. 아우죠? 아 잠깐만, 메시기. 아, 지금 잠시만. 집에서 본 것 같아. 아우죠? 굉장히 주문하셨네요. 우리 키 씨가 진짜 언어 능력자인지 아닌지 검증해보는 시간 바로 언어 대결 시간입니다. 언어 대결? 언어 대결 룰을 잠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초성으로만 문제를 보여드릴 텐데요. 초성 게임이요? 더 많이 맞히는 분이 승리하게 됩니다. 슈즈에서 누가 나갈까요? 키 씨 보고 골라보라고 그래요. 저희는 다 잘하니까. 근데 이 게임은 왠지 이 형이랑 해보고 싶은데 저는 희철이 형. 아, 근데 희철이도 언어 좋지 않나? 언어 능력자예요. 언어, 오케이. 고도와자마 대체과 사레르토와 오마이와 요아이. 역시. 아, 근데 무슨 말이야, 그렇지? 이거 만화책 대사인데 이 기술까지 쓰게 하다니 너 약하다. 오늘 대결이 딱 맞는 아홉이. 맞아, 맞아. 자, 그러면 우리 히터 씨가 키 씨 앞쪽으로 나오죠. 재밌겠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자, 첫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응, 시옷. 피읍, 리을, 기역, 시옷. 이거 해도 되나? 두 번만 맞출 수 있어요? 아, 이거 알았다. 진짜 쉽다. 그러니까.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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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확실해,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 슈퍼TV가 중국 밸분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와, 씨, 펑구. 맞다, 맞다, 맞다. 와, 씨, 펑구. 맞다, 맞다, 맞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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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뭐하네? 친구가 이거 다. 다 나서게 하는 거야? 다양한 얘.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거. 이거 쉽다. 자, 힌트 주지 마. 반칙이야. 안 줬어요, 안 줬어요. 뭐야, 나한테도 줘도. 쉽다, 쉽다. 김엄아. 아, 이거 진짜 쉽다, 쉽다. 김엄아, 쉽다. 어? 진짜 쉬워. 진짜 쉬워. 네가 좋아하는 거야, 이거. 아, 힌트 그렇게 주면 안 되지. 나한테도 힌트 줘봐. 형도. 형도 좋아하는 거야. 아, 뭔지 알겠다. 아, 정답! 정답! 김경호 형의 노래 제목도 있죠. 아스파라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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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아스파라거스요? 아스파린감사. 아스파라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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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현재 스코어 1대0입니다. 야, 힌트 차지 잘하네요. 그럼요.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기역, ㄷ, 쌍기역. ㅇ, ㄷ, 쌍기역. 이게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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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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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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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답! 일본어! 고도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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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렇게 웃기냐. 이게 뒤에서는 보이나봐. 그냥 계속 얘기해요, 정답을 외치면 계속 얘기해봐요. 기댈 거야. 도끼... 도끼... 고도쿠...